자 이번 시간은 이제 부동산 투자유론 빈출 지문이죠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문제 풀었던 거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1번이 나왔을 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분투자자가 지렛대효과를 이용하면 투자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틀린 건데요 참고로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커진다는 거 그래서 정의 지렛대효과가 있든 부의 지렛대효과든 간에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낮을 때 그때 정의 지렛대효과가 발생한다면 걔도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렛대효과를 측정할 때는요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크기를 비교했었을 때 얘가 얘보다 크면은요 그러면 정의 지렛대효과고요 반대면은 부의 지렛대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알아두시면 이건 계산을 안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부의 지렛대효과가 발생할 때 부채 비율을 낮춰서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것도 위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요 저당 수익률이 얘보다 크면 부의 지렛대효과고요 반대면 정의 지렛대효과예요 그러면 정의 지렛대효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을 낮추면 돼요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저당 수익률을 낮췄을 때 그때를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출 이자율을 낮춰서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이 저당 수익률이에요 이게 낮아지면 다시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과 동일할 때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킨다고 했을 때 반대로 총자본 수익률을 하고요 저당 수익률의 크기가 동일하면 자기자본 수익률의 크기도 동일해요 그러면 이게 중립적 레버리지예요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중립적 레버리지로는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10억이고요 여기서 9억은 내가 융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1억은 내가 지분 투자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1억이래요 그럼 10억에 대한 1억이면 총자본 수익률이 10%잖아요 그런데 9억을 이자율 10%로 빌렸대요 그러면 내가 지분 투자한 게 1억인데 순영업소득 1억에서 이자를 빼야 되는데 9억에 10%면 9천이잖아요 빼면 남는 게 천이죠 1억 대비 천이면 10%죠 그러면 얘도 10%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같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 그러면 틀리죠 인플레이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인플레이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대출자는 고정이자율이 아니라 변동이자율로 대출했을 때 인플레이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구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라고 돼 있을 때 틀리다는 얘기죠 요구수익률은 투자하기 위해서 충돌할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지문에 보시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요구수익률이 기대술보다 클 때 기대수익률도 점차 하락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게 이런 거거든요 요구수익률이 기대술보다 클 때 요 때 다시 이게 균형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요구수익률이 작아지거나 얘가 커지거나 근데 우리는 기대수익률을 갖고 조정하기로 했죠 그러면 얘가 커지면서 다시 균형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이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시 균형으로 올라가면 반대로 얘가 작아지면서 균형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 무협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그랬으니까 요것도 틀렸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는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시간에 대한 대가를 원하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주로 정계금 이자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감하는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정계금 이자일도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시간에 대한 대가도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대가가 무협률이고요 위험에 대한 대가가 위험할증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구수익률이니까 그러니까 무협률이 상승하면 요구수익률도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8번에 나왔던 내용은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순서가 이제 여기가 6번 7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번호가 이제 조금 점핑했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9번에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A투잔과 B투잔의 기대승률이 같을 때 A투잔보다 B투잔의 기대승률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면 B투잔이 선호된다면 틀리겠죠 그거는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예 수익률은 8% 8% 동일해요 예 근데 표준편차가 있는데 얘는 2%고 얘는 4%죠 그러면 기대승률이 같으면요 위험이 작은 애가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B투잔이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A투잔이 선호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위험과 거기 보면은 기대승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틀리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고 봐야겠죠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위험일 때 이런 식으로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승률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나오겠죠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Y축이 그 다음에 X축이 위험을 나타낼 때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대가를 요구하죠 그런데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약간의 리스크가 발생할 때 거기에서 높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요 약간의 대가만 요구하는 게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 그러나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위험 관리 방법으로 요구 승률을 하향 조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투자자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수익에 대한 위험이 커질수록 대가를 요구하죠 그래서 투자자는 요구 승률을 상향 조정해서 그 위험에 대처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문제상에서 만약에 얘기하면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답이 쉬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 분산 분석을 통해서 투자 안의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가 예상과 다르게 변동할 때 투자 안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고 했을 때 걔가 평균 분산 분석이 아니고요 민감도 분석을 나타내는 거죠 민감도 분석은 용어상에서 알아두셔야 돼요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있는데 이게 임대료도 있고요 경비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도 있고 이게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얘네가 계속 고정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변하면 이 투자의 수익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는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얘는 제거하면 되는데 얘는 분산 투자한다고 제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구 승률을 높여서 대처하더라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얘는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고요 얘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더 이상 제거가 안 되는 위험이죠 그래서 앞뒤의 표현이 바뀌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위험문산 효과에서 상관계수가 1인 경우를 완전한 상관관계에서 위험문산 효과 최대화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는데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화되죠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1일 때는 100%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1만 아니면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트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15번에 보시게 되면 이게 효율적 전선이잖아요 만약에 위험이 2% 표준 편차가 2%로 주어져 있을 때 여기가 수익률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 B라는 투자안이 있고 C라는 투자안이 있으면 우리는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률이 큰 B 투자안을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얘는 4% 얘가 6%라고 그러면 근데 이 점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15번은 맞는 질문인 거죠 그 다음에 재산산분법은 최적의 포트폴리오 기법이라면 틀리고요 재산산분법은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예요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 개인의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17번에 보면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 원의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틀리는 거죠 감책인 개수를 써야 되죠 그래서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얼마씩 내가 적립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에서 원리금 구할 때 쓰는 게 그게 저당 상수죠 그래서 저당 상수의 표현도 꼭 기억은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19번에 연금의 현가 개수는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 1원의 현재 가치 그리고 20번에 보면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금 균등 상한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구할 때 저당 상수 쓴다는 건 틀리죠 원금 균등이 아니고요 원리금 균등이겠죠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보시면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를 사용해서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요령 일시불이 어떤 요령이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가 예치했어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은행에서는 이자율을 주겠죠 그죠? 뭐 매년 3%씩 이자를 준다고 했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 후에 찾게 되면 원금 1억에다가 이자 가산해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현재 5억짜리 주택이 있는데요 얘가 매년 3%씩 가치가 상승한대요 그죠? 그런데 나는 얘를 5년 후에 팔라고 그래요 그러면 5억짜리에 대한 부분에 5억이라는 금액은 그대로잖아요 여기다가 매년에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가산해서 5년 후에 매각 금액을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이때 쓸 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쓴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2번은 조금 아까 같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3번에 보시면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 임대 수입을 더하고 기타 수익을 합하면 유효 총소득이 되고 순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하면 유효 총소득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빼고요 기타 수입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 총소득에서 얘를 더하고 기타 소득을 합하면 유효 총소득이 된다니까 틀린 거죠 빼고 더해야 유효 총소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하면 순영업소득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유효 총소득이 만약에 2억 7천이라고 했을 때 얘가 2억 천이에요 그러면 얘가 6천이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순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순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하면 얘가 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지문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하시면 되겠고요 24번에 영업경비에는 공실빛 불량부채, 부채서비스, 소득세,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는데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해서 순영업소득을 산정한다 그래서 걔도 틀린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24번이 이제 틀린 지문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공실은 여기서 계산해 줬잖아요 계산했는데 얘를 경비에다 또 공제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실에 대한 것은 경비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부채서비스액과 세전 현금 수지를 더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 그럼 여기서 부채서비스액을 공제하면 세전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영업소득세를 공제하면 세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조건이 부채서비스액과 세전 현금 수지를 더하면 세후가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얘를 더해야 순영업소득이 나오겠죠 여기서 만약에 부채서비스액이 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얘가 천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전에다 얘를 더하면 순영업소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전은 저당대부에 대한 매년에 원금상환분과 이자지급액을 순영업소득에서 공제한 걸 세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표현을 다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26번에 보면 세전 매각 현금을 의미해서 영업소득세를 제하면 이러면 이제 틀리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가경, 순미, 전본후라고 했을 때 여기도 세전 지분복계액, 세후 지분복계액인데 여기서 공제하는 것은 자본이득세죠 양도소득세 여기 있는 영업소득세하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순영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율법, 단순회수기관법은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그래서 걔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은 순수내연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현이라는 것은 현가회수기관법 단순회수기관법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순영재가치가 0인 단일투자의 경우 수익성지수는 0이 되는 게 아니라 1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공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얘가 1000일 때 이렇게 같아지면 0이 되잖아요 순영가가 그러면 수익성지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누는 거니까 얘는 1이 되겠죠 단일투자일 때 그래서 0이 아니라 1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9번에 보면 수익성지수는 편익비용 비율 분석을 말하고 초기 투자 규모가 클수록 수익성지수가 크게 나타난다면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1억 1000만 원 이렇게 버는 게 있겠죠 그럼 계산하면 1.1 나올 거고요 100억을 투자해서 101억을 벌었다 그러면 얘는 1.01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0보다 크지만 10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번가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번가고는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우리가 1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10억을 투자해서 11억 그러면 여기도 1억 번 거고 여기도 1억 번 거지만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을 때는 1.1이 나오지만 100억을 투자해서 1억 벌 때는 1.01이죠 그러니까 초기 현금 투자가 작을수록 수익성지수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9번이 거기에 잘못되어 있다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을 때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에 수년제 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은 항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얘기했었지만요 수년가법은 수년가의 크기로 파악하고요 수익성지수는 수익성지수의 크기로 파악해요 만약에 A안과 B안에 투자안이 있는데 수년가는 얘가 1000이고요 B는 800이에요 그런데 A는 수익성지수가 0.8인데 얘는 1.25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가법은 투자의 우선순위하면 A를 수익성지수는 B를 선택하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투자안이 아닐 때는 그리고 이제 재투자율의 가정을 있어서 수년제 가치법보다 내부순율법이 더 합리적이라면 틀리죠 이게 재투자율을 가정하든 부의 극대화의 문제를 가정하든 수년가법이 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31번은 그래서 틀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보시면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총소득승수가 순소득승수보다 작다라고 그러면 또 틀리겠죠 세전이 세후보다 작다 그 얘기는 총소득승수가 순소득승수보다 작고요 세전이 세후보다 작다 왜냐하면 승수가 작다는 얘기는 수익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유효총소득이 2억 5천이에요 영업경비가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이 1억 5천 나오겠죠 그럴 때 이제 총투자액이 만약에 15억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유효총소득승수를 대입하게 되면 이거 총소득은 유효총소득 쓸 수도 있고요 가능총소득 쓸 수도 있어요 여기 얘가 총투자액이고요 여기가 이제 유효총소득이 됐을 때 얘는 2억 5천이고요 얘가 15억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6이 나와요 2억 5천 가지고 6년 걸리면 15억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순소득승수는요 여기가 순소득인데 얘가 1억 5천이잖아요 얘기가 총투자액이고 얘가 15억 그럼 얘는 얼마 나오냐면 10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단일투자할 때 수익이 클수록 승수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는 회수기간이 그만큼 더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전하고 세후를 비교하면 어느 게 수익이 크냐? 세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세전흥금수지승수가 승수값이 더 작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승수의 의미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수값이 작을수록 회수기간이 짧아진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번에 보시면 부채감당률이 일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매기간에 원리금 상환하기에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부채감당률은 뭐보다 커야 돼요? 일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부채감당률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만약에 0.8이라는 건요 부채서비스액이 100만원인데 순영업소득이 8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벌어들인 순영업소득으로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죠 그래서 부채감당률은 일보다 커야 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용어를 내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현상에서는 많이 풀어도 받고 접해도 본 것 같은데 순간순간에 착각이라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읽으면서도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못한다는 것들이 단점이라는 얘기죠 부채감당률이 일보다 커야 된다 그랬는데 부채감당률이 일보다 작을수록 원리금 갚기 충분하다? 그런 것 같아 그게 선택이 잘못돼서 틀리게 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내용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주에는 투자론에 대한 것까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챕터 5죠 금융론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투자와 더불어서 금융론도 여러분들이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정리할 때 좀 힘드시다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우리가 내용 안에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점증에 대한 차이 그다음에 최대 융장한 금액을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증권에 들어가서 저당담보 증권의 종류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프로젝트 금융 이런 것들의 용어를 위주로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를 금융을 조금 해볼까 생각했는데 깔끔하게 스타트를 금융론부터 이렇게 하시니까 다음 주에는 아마 금융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개발론을 마무리하고 간평에 대한 걸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간평을 마무리하면서 이 과정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한 주일 동안 배운 거 내용을 꾸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습하시는 거 우리 문제집안에는 중간에 한 번은 더 복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지문으로 한 번 더 복습하니까 그래서 문제 오이선 다 풀어보고 지문으로 한 번 복습 한 번 하시고 다음 주에 배울 거 예습 한 번 하시고 또 강의 듣고 지문으로 복습하시고 그러면 한 번은 끝날 때마다 최소한 세 번씩에 대한 반복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고 조금 더 의지를 가질 때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주일 동안 몸 건강하게 잘 계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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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